안녕하세요. 현동아의 식이보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오이입니다. 오이는 듬성듬성 썰어서 고추장을 찍어 먹으면 여름철 더위를 식히고 갈증을 제거하는 최고의 반찬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먹는 푸른색 오이와 다른 오이가 있습니다. 바로 녹악입니다. 흔하게 먹는 푸른 오이가 익으면 녹악이 되는 줄 알고 있지만 사실 푸른 오이와 녹악은 품종이 다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노랗게 익었을 때 먹는 녹악 즉 황과가 진짜 오이였습니다. 오이의 원래 이름은 외라고 불렀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오이를 호가라고 하면서 동시에 한글 이름으로 외라고 적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늙으면 색이 노랗게 되기 때문에 황가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외라고 부른 것은 바로 노란 황가인 녹악이었던 것입니다. 오이는 박과의 한해살이 동굴 식물로 전세계적으로 많은 품종이 있습니다. 서양에서 피클을 담는 오이도 별도 품종입니다. 오이의 온산지는 인도로 알려져 있으며 유럽과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 전래되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오이를 호가라고 부른 이유는 오이의 전래지역이 중국의 서역에서 전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서역은 지금의 신장 웨이월 자치구로 몽고지역 서쪽 끝 아래에 붙어있는 지역입니다. 호밀, 호떡, 호박이 모두 유래지역에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자로는 그냥 호가나 황가로 쓰고 우리말로는 외, 오이, 노각 등으로 부릅니다. 노각은 늙은 오이를 말하는 것인데 왜 노예라고 하지 않고 노각이라고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각의 어원은 찾지 못했습니다. 어쨌든지 한의사에서 오이에 관한 효능을 찾고자 한다면 바로 늙은 오이 즉 노각인 호가와 황가로 찾아야 합니다. 식료 본초에는 호가는 성질이 차다, 많이 먹으면 안된다, 많이 먹으면 풍과 한혈을 일으키고 고질을 일으키며 어혈을 쌓이게 한다고 했습니다. 고질병은 일종의 냉병으로 혈액순환장애의 온이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오이의 성질이 너무 차갑기 때문에 많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많이 먹으면 허혈이 위로 올라 온갖 병이 생긴다. 사람의 음을 없애고 창을 일으키며 힘줄이 당기게 되고 하지 관절염을 발생시키며 혈맥을 손상시킨다고 했습니다. 역시 냉증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또 어린아이가 먹으면 설사가 난다고 했습니다. 특히 유제품과 함께 먹으면 안된다고 했는데요. 동일서적의 아래 구절에서는 락이 초로 되어 있는데 아마도 락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락은 유제품을 뜻하는 글씨였습니다. 초는 식초를 의미하죠. 오이는 식초에 절여 먹게 되면 배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식초는 성질이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서양에서 유래된 오이 피클은 오이와 식초와의 궁합이 잘 맞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본초강목에서도 오이는 맛이 달고 성질은 서늘하며 약간 독이 있다고 했습니다. 역시 가장 먼저 나오는 구절은 다시 계산 안된다 라고 하면서 식료 본초의 금기증과 주의사항을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본초강목에는 오이의 다양한 효능과 쓰임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효능은 열을 내리고 갈증을 없애며 소변을 잘 나가게 한다고 했습니다. 금기사항으로 어린아이들에게 먹이지 말라고 하면서도 처방에는 소아의 열성 설사, 소아의 바람 과다 등의 몇 가지 약제와 함께 만들어진 처방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오이를 소아에게 절대 먹이지 말라는 말은 과장된 경고로 여겨집니다. 황가는 수액대사의 문제로 인한 수병이 나서 복수나 팔다리 부종에도 좋고 인위염으로 인한 목이 붓고 아플 때도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노랗게 잘 익은 황가를 말린 후에 가루를 내서 그 가루를 조금씩 목에 불어 넣어줍니다. 보다 간편하게는 황가를 말려서 끓인 후에 이것을 시원하게 해서 가글을 해줘도 좋겠습니다. 몽둥이에 맞은 상처가 화끈거리면서 붓는 증상에도 황가에서 추출한 물을 뿌려주면 바로 효과가 난다고 했습니다. 오이가 타박 손상에 의한 염증과 부종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환으로 인해서 눈이 충혈되고 아픈 증상과 불이나 뜨거운 물에 데었을 때도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는 오이의 성질이 냉한 것으로 열정을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한의사에서는 노각인 황가를 많이 먹지 말라고 하면서 다양한 부작용을 강조해서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오이는 푸른색 오이나 노각이나 모두 냉성 식품으로 속이 냉하거나 추위를 많이 타는 경우는 섭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열이 많은 사람이나 열정과 관련된 증상이 있는 경우는 이에는 적합한 식품입니다. 한의사 후 주의사항 또한 섭취하는 사람의 체질과 증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만들어 먹는 오이 냉채는 속이 냉한 소민들의 경우는 많이 먹으면 배탈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식당에서는 오이 냉채에 청양고추를 넣기도 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섭취함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배탈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푸른색 오이 또한 열성인 고추장을 찍어 먹거나 고춧가루를 넣어서 김치를 만들어 먹기 때문에 부작용이 줄어듭니다. 오이는 냉성 식품이기 때문에 다식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는 오히려 오이가 불을 끄고 열을 끄는 소방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이는 열성 체질의 경우 염증성 질환, 더위를 먹었을 때 땀을 많이 흘린 후에 나타나는 심한 갈증, 피부화상, 여름철,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 등의 최고의 식품이 됩니다. 먹고 마시고 동시에 피부에도 양보해 봅시다. 요즘 같은 무더운 날에는 오이가 약입니다. 그럼 오늘의 한동안의 식이보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